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 직접 탐방을 다녀오신 이야기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익원 과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탐방 다녀오신 어떤 기업 이야기 전해 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송원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약 두 달 전에 직접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탐방 다녀온 이후에 두 달 동안 묵혀놨던 그런 기업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CC나 ECC 업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일 가스나 석유로부터 에틀렌이 나온다면 이 에틀렌이 플라스틱이 되기 이전에 폴리머 안정제 즉 산화방진제를 첨가해서 플라스틱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틀렌이 플라스틱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화학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머 안정제, 폴리머 안정제가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업체는 바스프, 그리고 2위 업체는 동사 송원산업이고요. 전체의 글로벌 MS 중에 22%를 차지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8월에 보면 주가가 2만 3,4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18,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유를 어디에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동사는 앞서서 가장 주력 제품이 폴리머 안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폴리머 안정제는 에틀렌과 결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에틀렌의 생산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동사의 폴리머 안정제의 수요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8월에 태풍 합의의 영향을 위해서 미국 일부 에틀렌 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에틀렌 가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사가 에틀렌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함께 쓰여지는 폴리머 안정제에서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3분기 이후에서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우상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그런 매도세가 3분기에 의해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받거나 또는 악재의 요소로 작용될 경우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악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 또는 호재에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에틀렌 업체들도 다시 한 번 더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동사의 이러한 부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한 분기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향후 폴리머 안정제 시장 전망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전망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화학 산업같이 이런 시크리컬 업종은 전망 산업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틀렌 같은 경우에는 NCC와 ECC 모두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폴리머 안정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스프와 동사가 지금 제한된 증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에 의해서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도 미국 에틀렌 업체의 가동률이 증가될 경우에 타이태한 수급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큰 대규모 사업자의 증설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가동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에틀렌 업체의 가동률 높아질 시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는 다시 한 번 더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전망 서러움은 충분히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우호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월부터 조정을 좀 받다가 9월 말부터 다시 좀 반등을 하나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기에 적정한 세계 잡아주신다면요? 네, 최근의 하락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그 말은 3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폴리머 안정제는 좋았지만 유난류 면에서 가동률과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요. 2분기 때 차트를 보더라도 어닝 쇼크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게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3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실적이 가장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면 그때는 이 주식을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야 될 때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실적 발표일을 기다려보시면 가장 매수 시기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폴리머 안정제 생산 판매업체입니다. 소무원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권과장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